인천소방본부가 10일 유동수 국회의원을 비롯해 계양구 지역시의원과 구의원들이 본부의 기부 프로젝트인 119원의 기적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유동수 의원과 계양지역시 구의원을 비롯해 소방본부와 인천공동모금의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는 소방관들이 하루 119원씩 자발적으로 정립해 재난 현장을 누비며 마주쳤던 안타까운 사연에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119원의 기적 프로젝트는 현재 1,800여 명의 매월 기부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